1. 웃음이 불러들인 재앙 검광을 시퍼렇게 번뜩이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쟁쟁하다. 허공을 가르는 칼날은 먹장구름을 꿰뚫는 한 줄기 번개뿔인가 아니면 방하늘을 찬 란이 물들이는 유성인가. 두 자루의 청강검은 어지럽게 춤추며 뱀의 혀처럼 날렵하게 상대방을 노린다. 검을 내뻤던 소년은 중도에서 검의 방향을 획틀더니 중년 무사의 목젖을 향해 벼락같이 찔러넣는다. 중년 무사가 재빨리 검을 세워 막자 쟁 하는 소리가 일며 불똥이 튄다. 두 자루의 검이 부르르 진동하는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다시 일곱 번을 서로 공격하고 막는다. 두 사람의 동작은 신출귀몰했고 칼빛은 자디잘게 부서지는 물결처럼 현란했다. 연무청 안에는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앙의 비무대에서 검을 겨루는 두 사람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무대의 동편에는 사순가량의 긴 수염을 기른 도사와 서른다섯 정도 되어 보이는 여도사가 의자에 앉아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도사가 얼굴 가득히 초조한 빛을 담고 있는 반면 긴 수염의 도사는 수염을 한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잠옷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 뒤에는 각기 20여 명의 청춘 남녀들이 도포를 걸치고 검을 찬 채 줄을 지어 서있었다. 아마도 두 남녀 도사의 제자들인 모양이었다. 연무청 서쪽으로는 10여 개의 좌석이 놓여있는데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앉아 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의 비무대에서 검을 겨루는 두 무사의 솜씨는 갈수록 매서워지나 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한다. 순식간에 70여 초를 다시 교환했다. 갑자기 중년무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검을 휘두르며 소년을 향해 내찔렀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힘을 주었음 인지 발을 헛디디고 쓰러질 듯 기우뚱거렸다. 하하하 관전하던 손님들 중에서 푸른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중년무사의 기우뚱하는 자 태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신이 신뢰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손을 들어 입을 막는다. 소년무사는 상대방이 비틀거리는 빈틈을 놓칠세라 커다란 기합 소리와 함께 검을 들어 중년무사의 오른쪽 허리를 찔러갔다. 이때다. 돌연 중년무사의 몸이 왼발을 축으로 하여 핑그르 한 바퀴 회전하는가 했는데 어느샌가 소년의 오른편으로 바짝 접근해 있지 않은가. 받아라. 중년무사는 힘차게 외치며 수중의 장검으로 소년무사의 검을 든 오른쪽 팔을 내리쳤다. 아악. 비명이 터졌다. 동시에 소년의 오른팔이 싹둑 잘라지며 땅 위에 떨어지고 만다. 소년은 왼손으로 잘라진 오른편 어깨를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붉은 피가 하염없이 쏟아져온 몸을 물들였다. 여도사의 뒤에 서있던 몇 명의 여제자가 우르르 달려나가 소년의 어깨에 가루약을 뿌리고 헝거프로 싸매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중년무사는 승리하자 드그양양한 표정으로 사방을 한 차례 휘둘러 보고는 긴수염도사의 뒤에 가서 섰다. 긴수염도사는 만면에 기쁜 빛을 띄고 옆에 여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제자들이 세 판을 모두 이겼으니 내가 제자를 이끌고 검호궁에 뭐 물러야겠구려. 여도사는 사랑하는 제자의 팔이 잘려서 가슴이 쓰라리던 차에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서 차갑게 이죽거렸다. 사형은 그동안 제자들을 무섭게 키우셨군요. 이번 판에는 점잖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 제자를 팔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수염을 기른 도사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정색을 한다. 나의 견해는 다루오. 내 제자는 조금 전 당신 제자의 목을 날릴 수도 있었지만 자 비스런 마음에 팔 하나만 잘랐던 거요. 여도사는 그 말을 듣자 크게 분한 듯 숨을 새근거리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어쩔 줄 모른다. 이 여도사는 누군가. 쌍청이라는 도호를 가지고 있는 무량검 파의 서종 장문인이다. 긴수염의 도사 역시 무량검파의 인물로 동종 장문인이었다. 무량검파는 당나라 시대의 무량산에서 창건한 문파였는데 송나라 인종 무렵 동서로 나뉘어졌다. 그 후 두 판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을 겨루어 이기는 편이 무량산에 자리잡고 있는 검호궁에 거주하기로 한 것이었다. 서쪽의 관람석에 있는 10여 명의 인물들은 시합의 공증인으로 초대된 사람들이고 운남지방에 사는 유명인사들이었다. 다만 한 사람 푸른 옷을 입은 청년만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청년의 용모는 눈에 띌 정도로 준수했다. 조금 전 중년 무사가 일부러 비틀거려 상대를 유인할 때 웃음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 청년은 전남 전지방에서 찻잎을 거래하는 늙은 무사 마오덕을 따라왔었다. 마오덕은 상당한 부자로 손님 접대하기를 즐겼다. 맹산군을 숭배하는 마오덕은 낙방한 선비와 떠도는 한량들과 잘 어울렸으며 그의 집에는 언제나 수십 명의 식객들이 붐비고 있었다. 이때 긴 수염을 기른 동종장문인 좌자목은 푸른 옷을 입은 청년에게로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마오덕은 그 청년을 소개할 때 성 이단씨라고 만했을 뿐이다. 단씨의 성은 운남대리국에서는 가장 흔해 빠졌기 때문에 좌자목은 소개받을 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오덕의 무예가 지극히 평범했으므로 마오덕의 제자쯤으로 생각되는 그 청년이 무슨 뾰족한 무예를 지녔으리아 싶었기에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는 흔한 인사말도 하지 않고 다만 고개만 끄덕였던 터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좌자목의 제자가 일부러 허점을 보여 소년을 유인할 때 비웃음에 찬 실소를 터뜨렸던 것이다. 좌자목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불쾌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복의 단가성을 가진 젊은이 자네는 조금 전 나의 제자가 질박보를 써서 유인할 때 비웃음을 터뜨렸지. 아마도 자네는 몫이 공용한 건법을 지닌 모양 이군 그래. 예로부터 강한 장수 밑에 약한 병절 없다고 했는데 마오덕같이 훌륭한 무사의 제자이니만큼 분명 놀라운 무예를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되네. 내 제자와 한번 겨루어 보게. 그의 빈정거리는 말에 마오덕은 얼굴을 불켰다. 이 젊은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오. 나의 보잘것 없는 재간으로 어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다만 나의 식객일 뿐이며 내가 무량산에 온다는 말을 듣고 병치를 구경하겠다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좌자목은 차갑게 말했다. 마형의 제자가 아니라면 더욱 잘된 일리오 그에게 어떻게 대하건 마형에게 신뢰를 저지르는 일은 아닐 테니 말이오. 감히 이곳 거모궁에 와서 무량검파를 비웃어두니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하겠소이다. 이어 단시 성을 가진 청년을 바라보며 냉랭하게 물었다. 자네의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의 제자인가? 청년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의 이름은 외자로 예의며 지금껏 무예를 익힌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부님도 없지요. 좌자목은 청년의 말투가 건방지기 짝이 없고 무량검파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언성을 높여 물었다. 자네는 왜 웃었지? 분명 무량검파를 비웃는 것이겠지. 청년 단에는 여전히 부채를 흔들며 시큰둥하니 말했다. 좀 전에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웃었을 뿐이지 비웃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침대가 아닌 맨땅에 누우려고 하는데 우습지 않단 말인가요. 좌자목은 크게 화가 났다. 생각 같아서는 청년의 딱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광걸 조금 전 이자가 너를 비웃었으니 한번 겨루어보거라. 얼마나 뛰어난 무예를 지녔기에 저처럼 건방진지 구경이나 하자꾸나. 중년 무사 광걸은 얘 하는 대답 소리와 함께 비무대 위에 올라섰다. 이어 검을 챙. 하고 뽑으며 단예에게 말했다. 친구 한 수 가르쳐주게. 단예는 싱긋 웃기만 할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칼춤을 추고 싶은가 보군요. 그렇다면 혼자서 추시지요. 저는 앉아서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광걸은 그 말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은 당신의 사부이지 내 사부가 아니요. 나는 겨루기도 싫고 상처를 입기도 싫으며 피를 흘리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죽기는 더욱 실소. 광걸은 훌쩍 몸을 날려 단예의 앞으로 다가갔다. 검 끝으로 단예의 가슴팍을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감히 무량 건파를 없이 뇌기는 거냐. 단예는 칼날이 옥깃에 닿아 조금만 내밀면 심장을 꿰뚫을 것 같은데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귀판은 무량검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무량의 뜻이나 알고 있나요? 불경에 보면 무량은 자 비히 사 네 가지라고 합니다. 사무량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지요.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것을 자라고 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비라고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도록 하는 것을 희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은혜나 원수라는 인연을 벗어버리고 평등하게 사귀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무량 수불은 곧 아미타불이지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단예가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아미타불을 외자 광걸은 크게 분노했다. 급히 장검을 거두면서 왼손바닥으로 단예의 뺨을 후려갈겼다. 철서 소리가 나며 단예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단예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나타났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단예가 광걸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무슨 고강한 무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재본이 그게 아니다. 그는 정말로 무예를 모르면서 그토록 대담하게 짓거려댄 것이었다. 광걸 역시 단예가 자신의 딱위에 피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 얻어맞자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이제 보니 무공의 무저도 모르면서 까불었구나. 하는 말과 함께 단예의 멱살을 잡아 멀리 집어던졌다. 단예는 멀리 날아가더니 쿵 소리와 함께 땅에 엎어지고 말았다. 마우덕에 금이 달려가 일으키는데 단예의 입술이 터져 피가 베어나온다. 이제 보니 자네는 무공을 전혀 모르고 있군 그래. 그러면서 이곳엔 무엇하러 왔는가. 마우덕의 말에 단예는 엉거주춤 일어서며 대답했다. 저는 무량산의 풍경이 멋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구경을 하러 왔어요. 저 사람들의 검수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칼싸움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칼싸움을 구경할 바에야 차라리 원숭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편이 훨씬 재미있지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단예는 마우덕을 뿌리치고 연무청 밖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때 광걸이 달려 나와 단예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다. 검술 시합이 원숭이 싸움질보다 못하다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면 사부님께 여덟 번 절하고 꿇어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내뱉은 말이 모두 방귀 뀌는 소리였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흥. 흥. 단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광걸에게 물었다. 방귀를 낀다고. 당신 입은 밥도 먹고 방귀도 끼나요.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킥킥 웃는 소리가 났다. 광걸은 수치감에 얼굴이 시뻘개지며 칼을 힘차게 뽑았다. 죽고 싶다면 시원하게 죽여주마. 서슬이 시뻘은 장검이 번쩍하더니 단예의 목덜미를 향하여 강하게 내리쳤다. 압. 단예의 비명이 터지고 붉은 피가 허공에 확 튀었다. 마오덕은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감은 마오덕의 얼굴에 뜨끈뜨끈하고 비릿한 액체가 뿌려졌다. 마오덕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가 공연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를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구나. 짧은 순간 마오덕의 뇌리에 단예의 준수하고 연기 발랄하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그의 죽음을 저지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감이 잃었다. 이때 마오덕의 귓가에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흥. 이제 보니 무량파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강도들의 집단이었구나. 마오덕은 의아하여 눈을 번쩍 뜨고 살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죽은 줄만 알았던 단예는 우뚝 선채 광걸에게 부채로 사태질을 하며 힐책하는데 그의 가슴엔 붉은 핏방울이 어지럽게 묻어있었지만 목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거대한 구렁이가 목이 잘린 채 단예의 발 앞에 떨어져 꿈틀거리고 있었다. 구렁이가 때마침 날아와 당신의 칼을 막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나의 목이 떨어질 뻔했지 않소. 단예는 크게 화가 난 모양이었다. 광걸은 뜻밖에도 어디선가 구렁이가 날아와 자기의 칼을 받자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구렁이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디 얼마나 많은 구렁이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지 두고 보자. 광걸은 단예의 앞으로 달려들며 검을 힘주어 잡았다. 바로 그때다. 광걸은 목덜미에 차갑고 미끈미끈한 감촉을 느꼈다. 멈칫하는 사이에 목덜미에서 무언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팔을 타고 미끄러지며 검을 잡은 손 위로 올라갔다. 눈길이 그 물체에 닿는 순간 광걸은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질렀다. 뱀 뱀이다. 그의 손등에 손가락 붉기에 붉은 정연사가 스르륵 기어가고 있었다. 그가 즐겁을 하여 손을 뿌리치자 뱀과 장검이 동시에 땅으로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뱀은 다음 순간 또아리를 틀더니 몸을 쭉 펴며 위로 솟구쳐올라 식소리와 함께 광걸의 소매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광걸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팔다리를 마구 흔들었다. 호호호. 춤 잘 춘다. 갑자기 대들보 위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두 놀라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니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대들보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16정도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몹시 고았다. 그녀의 두 손에는 10여 마리의 독사가 들려진 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각가지 색깔의 독사가 몸을 꿈틀거리자 그 모습은 흡사 그녀가 살아있는 꽃을 들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언제 대들보 위로 올라갔는지 본 사람은 없었다. 소녀는 즐거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다리를 내려뜨리고 흔들어댔다. 이때 광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연무청에 메아리쳤다. 모두 바라보니 그는 옷을 마구 찢어대며 연신돼지 멱따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광걸의 상의가 찢어지고 구립인 몸체가 드러났다. 정연사는 광걸의 등판에 찰싹 달라붙어 혀를 날름거리며 금새라도 물어뜯을 기세였다. 광걸은 등 뒤로 손을 뻗어 뱀을 떨구려고 헤드나 허탕만 친다. 광걸 꼼짝 말고 있어라. 좌자목이 외치며 번쩍 몸을 날린다. 칼빛이 번뜩이고 사라진 순간 뱀은 두토막이 나서 땅 위로 떨어졌다. 똑똑히 볼 사이도 없는 빠른 수법이다. 뱀을 동강 냈지만 검은 광걸의 등에 티끌만한 상처도 내지 않았다. 절묘한 검법이다. 여기저기서 갈채가 터져나왔다. 대들보에 걸터 앉은 소녀가 부르짖었다. 이봐요 수염긴 늙은이. 왜 내 뱀을 죽여요. 가만두지 않을 테에요. 좌자목은 검을 든 채 대들보 위를 쳐다보며 물었다. 너는 네 집 다리기에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냐. 말을 하며 속으로 생각을 굴린다. 이 계집애가 대들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계집애 무공은 상당하겠구나. 도대체 누구의 제자일까. 이때 소녀는 꽃신을 신은 두 다리를 더욱 빠르게 흔들며 낭낭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요. 이름을 듣는 사람이 놀라서 까무러치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는 네 집 다리인지 말을 할 수 없네요. 좌자목은 검을 휘두르며 말했다. 빨리 내려오너라. 너 앉으라고 만든 대들보가 아니야. 이때 단예가 대들보 앞으로 밑으로 달려가며 손을 내져었다. 안 돼요. 떨어지면 다쳐요. 그러니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내려오라고 해요. 이 말이 떨어지자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단예를 내려다보고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무척 잘생겼군요. 그런데 어쩌면 그리도 멍청하지요. 사닥다리 없이 올라온 사람은 내려갈 때도 사닥다리가 필요 없어요. 쌍청의 여제자들은 단예를 바라보니 보기 힘들게 잘생셔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절로 가슴이 울렁거려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녀가 좌자목을 향해 불쑥 입을 열었다. 어서 내 뱀을 살려내요. 어서 내려오너라. 좌자목이 동문서답하자 소녀는 발끈에서 소리쳤다. 아무래도 혼이 덜 난 모양이군. 그리고는 왼쪽 허리에 차고 있던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광거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러면서 냅다 외쳤다. 꽉꽉 물어라. 광걸은 주먹하는 잿빛 물체가 덮쳐들자 급히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헌데 물체는 허공에서 방향을 바꾸더니 쉑! 하는 소리를 내면서 광걸에게 날아들었다. 그제서야 모두들 그것이 조그만 담비라는 것을 알았다. 담비는 광걸의 등에 올라앉더니 얼굴이며 가슴 허벅지 등으로 분주히 오락가락했다. 광걸은 두 손을 휘둘러 담비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담비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광걸은 허탕만 쳤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팔을 미친 듯 휘두르며 꽥꽥 비명을 질렀다. 단예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하하 정말 재미있구나. 무량산 구경보다 낫구나. 담비의 크기는 주먹만 했지만 두 발톱은 몹시 날카로웠다. 순식간에 광걸의 온몸은 담비가 핥힌 자국으로 불구축축하게 되었다. 좌자목에 달려나가 장검을 휘둘러 담비를 죽이려고 했다. 장검이 번트겼으나 담비의 동작은 더욱 빠르다. 좌자목은 광걸의 몸을 돌면서 신속하게 검을 놀렸고 담비는 광걸의 등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시 등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검을 피하는데 어떤 때는 얼굴이며 발등에까지 옮겨다니며 상처 자국을 남겼다. 좌자목은 더욱 빨리 검을 놀려 베고 찌르고 거두곤 했다. 광걸의 몸이 칼빛에 가려 흐릿하게 보일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담비를 어쩌지는 못했다. 광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꼼짝달싹을 못한다. 한 번 잘못 움직였다가 칼에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검은 사종 광걸의 몸에서 머리칼 한 올의 차이를 두고 미끄러질 듯 스쳐간다. 좌자목의 신묘한 기술에 모든 사람은 넋을 잃었다. 소녀가 차갑게 코우듬쳤다. 늙으니 당신 솜씨가 제법이군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담비가 광걸의 다리를 타고 주르르 미끄러지더니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좌자목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담비의 행방을 찾았다. 갑자기 광걸이 두 손으로 허벅지를 마구 더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담비는 그의 바지까랑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단혜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하하하 이렇게 재미있는 광경은 평생 동안 다시 구경하기 힘들겠구나. 광걸은 황망히 바지를 벗어 던졌다. 털이 숭숭한 두 다리가 나타났다. 소녀가 깔갈거리고 웃었다. 호호호 남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 어디 홀딱 벗고 창피한 맛을 보세요. 이어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담비는 정말 신통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다. 소녀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사타구니를 가린 속옷으로 파고들었다. 두 손으로 국부를 감싸 쥐고 껑충껑충 뛰어 연무청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막 문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광걸은 잠시 비틀거렸고 상대방은 뒤로 벌렁 쓰러졌다. 앗! 용사숙님! 광걸이 쓰러진 상대방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쓰러진 그 사람이 꼼짝도 않고 있는지 라 광걸은 급히 쓰러진 도사를 부축해 세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담비가 그의 국부를 날카롭게 핥히고 말았다. 앗! 광걸은 크게 비명을 내지르며 두 손으로 국부를 움켜쥐고 쭈그려 앉았다. 그 서슬해 부축해 일으켰던 도사는 다시 쿵소리를 내며 도로 쓰러지고 말았다. 대들보의 소년은 깔깔 웃었다. 호호호 이만하면 톡톡히 버릇을 고쳐주어 쓰렸다. 휘파람을 한 번 불자 담비는 광걸의 속옷에서 빠져나와 벽을 타고 소녀에게로 가서 안긴다. 착한 담비야 좋은 일을 했으니 먹이를 주마. 소년은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 속에서 살아있는 독사을 몇 마리 꺼내 담비에게 내밀었다. 담비는 앞발로 뱀을 잡더니 산채로 아작아작 씹어먹었다. 원래 소녀가 가지고 다니던 뱀들은 담비의 먹이었던 모양이었다. 담비는 몇 마리의 뱀들을 야금야금 먹 어치우고는 소녀의 왼쪽 허리에 있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얼굴을 내밀고 누나를 대굴대굴 굴린다. 붉은 누나를 굴리며 사방을 살펴보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담비는 대들보 위를 바라보며 흥미있어 했다. 소녀는 담비를 내려다보며 말을 건넸다. 이봐요 당신은 왜 바보처럼 두들겨 맞기만 하죠. 담비는 얼굴을 불켰다. 나는 무공을 쓸 줄 몰라요. 소녀는 품속에서 씨앗을 꺼내 까먹으며 다리를 흔들거렸다. 그녀는 갑자기 씨앗 하나를 담비의 이마 위로 던졌다. 이봐요 이리 올라와요. 내가 맛있는 걸 줄게요. 다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닥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소. 소녀는 허리에서 빛이 새끼를 풀어서 다녀 앞으로 늘어뜨렸다. 띠를 잡아요. 내가 끌어올려 줄게. 다녀는 웃었다. 내 몸은 무거운데 어떻게 당신 힘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오. 어디 시험해봐요. 떨어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녀는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띠를 잡았다. 소녀는 말했다. 꼭 잡아요. 그리고 가볍게 들어올리자 다녀의 몸이 허공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소녀는 두 손을 번갈아 움직여 순식간에 다녀를 대들보기까지 끌어올렸다. 다녀는 올라앉자마자 담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의 담비는 정말 영리하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듣지요. 소녀는 얼른 담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다녀는 윤기가 도는 털과 빨간 눈동자를 보자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쓰다듬어 주어도 괜찮을까요? 어루만져보세요. 소녀가 허락하자 다녀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담비의 등을 쓰다듬었다. 촉감은 따스하고 보드로 왔다. 갑자기 담비는 찌. 소리를 지르더니 소녀의 허리에 달린 주먹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녀는 깜짝 놀라 얼른 손을 움츠렸다. 그러자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소녀는 얼른 그의 허리를 바쳐 제자리로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무공을 모르는군요. 그런데 여긴 뭐 하러 왔죠? 다녀는 입을 열어온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때 광걸의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앗! 용 사수께서 돌아가셨다. 다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광걸을 내려다보았다. 이때 광걸은 쓰러진 도사를 붙잡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품 안에 쓰러진 사람은 나이 40가량의 염소수염을 코 밑에 기르고 있는 도사였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얼굴 가득 경악과 분노의 빛을 담은 채 죽어 있었다. 좌자목은 크게 소리쳤다. 이상하구나. 사제는 무공이 나와 비슷한데 어째서 한 번 부딪히고 죽었을까? 필시 중상을 입고 이곳으로 달려오다가 충돌하는 바람에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좌자목은 시체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좌자목은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아무런 상처도 없이 죽을 까닭이 없다. 옷을 벗기고 살펴보아야겠다. 생각과 함께 시신을 땅 위에 반듯하게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시체에 우돗이 벗겨지자 모두 놀라. 하고 소리쳤다. 그의 가슴에는 시커멓게 글씨가 씌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신농방은 무량파를 몰살시키고 말겠다. 이 문구는 살갓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지독한 동물로 그의 가슴에 글씨를 써놓은 것이 부식되어 살갓 속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좌자목은 장검을 크게 휘두르며 미친 듯 부르짖었다. 신농방이 무량파를 죽이는지 무량파가 신농방을 죽이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 원한을 갚지 않고 어찌 사람 구실을 하랴. 이어 그는 냅다 소리쳤다. 광걸과 우광호 너희들은 밖에 나가 형세를 살펴보도록 해라. 광걸과 우광호는 급히 연무청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연무청 안은데뜸 소란스러워졌다. 여러 사람들은 단예와 소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시체의 주위에 모여서 웅성거렸다. 마오덕은 좌자목에게 물었다. 신농방은 갈수록 악란해지는군요. 그런데 무량파는 어쩌다가 신농방과 원한을 맺게 되었습니까? 좌자목은 이를 부드득 깔며 대답했다. 작년 가을 신농방의 방주 4공연 2, 검호궁 뒷산에 약초를 캐러 들어왔습니다. 원래 신농방은 독사와 약초를 채취하여 살아가는 무리들이지요. 검호궁 뒷산에는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본파의 규칙이 있어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나 양편의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그때부터 신농방과 무량검은 원수지 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오덕은 급히 물었다. 검호궁 뒷산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좌자목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뒷산에는 본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이때 밖에 나갔던 광걸과 우광호가 말했다. 신농방의 무리들은 맞은편 산 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상기를 지키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좌자목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몇 놈이나 되더냐? 신농방의 무리들이 모두 동원된 것이 합치면 백여 명은 되는 듯 했습니다. 우광호가 대답하며 손에는 한 통의 서찰을 내밀었다. 놈들이 사부님께 전하라고 준 편지입니다. 좌자목의 편지를 바라보니 거뽕에 좌자목에게 고하노라. 하는 글씨가 적혀있었다. 그는 편지를 받지 않고 말했다. 광걸 내가 뜯어보아라. 예. 광걸은 대답하고 편지를 건네받아서는 읽기 시작했다. 무량 검장문인 좌자목은 듣거라. 우리 신농방은 영취공의 명을 받들어 내놈들을 주멸하고 뒷산의 무량옥벽의 비밀을 조사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고 싶으면 한 시간 안으로 모두 오른팔을 자르고 나와서 항복해라.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독살될 것이다. 신농방주 4 공연이 거룩하신 영취공의 명을 받들어 이 글을 쓴다. 광걸은 읽기를 마쳤다. 좌자목은 화가 나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쌍청여도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신농방은 이제 보니 무량옥벽의 비밀을 밝히려고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영취공은 어떤 문파이길래 신농방을 휘하에 두고 있는 것이지. 이때 마오덕이 입을 열었다. 아! 나는 몇 년 전 영취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천은 표묘봉 표묘에 있다고 하며 독수리를 문파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취공의 궁주는 천산동모모라고 하는데 신비에 가려진 인물이어서 직접 본 사람이 없다고 했소이다. 또한 표묘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천하에 없답니다. 이때였다. 갑자기 쿵! 하며 광걸이 뒤로 벌렁 쓰러졌다. 우광호는 광걸이 느닷업이 자빠지자 급히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는 중독되어 죽었다. 좌자목이 급히 외쳤다. 우광호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이때 광걸의 손은 새까맣게 변색되었고 전신이 푸르뎅뎅하게 변해 있었다. 편지에 독이 묻어있는 것을 만지자 시간이 흘러 죽음에 이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토록 지독한 독이 있을까 생각하자 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때 단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엔 별일이 다 있구나. 손으로 독을 만졌을 뿐인데 죽는 일이 벌어지다니. 소년은 팔을 뻗쳐 단예의 겨드랑이를 잡고 말했다. 우리 이곳을 빨리 떠나요. 여기 있다가는 신농방 사람들에게 독살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대들보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단예가 놀라 부르짖었을 때 몸은 이미 허공에 떠있었다. 그 소년은 그를 잡고 땅 위에 사뿐히 내려섰다. 우리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신농방이 어떻게 무량파를 몰사시키는지 구경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좌자목이 검을 휘두르며 앞을 막아섰다. 잠깐. 너희들은 혹시 신농방의 첩자가 아니냐. 우리 무량파에는 들어오기 쉬어도 나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년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쏘아붙였다. 나는 아니에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소년은 억울하여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왜 억지를 쓰는 거예요. 좌자목은 응융하게 웃었다. 너희들이 신농방의 첩자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앙칼치게 소리쳤다. 우리가 만약 이곳을 나가려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죽일 생각인가요. 좌자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고 있구나. 말과 함께 장검을 몇 번 휘둘러 휙휙 소리를 냈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단예를 바라보고 말했다. 저 긴수염 늙은이가 우리를 죽이겠대요. 당신은 어쩔 생각이에요. 단예는 손에 들고 있던 질 부채를 흔들며 대답했다. 소저가 하자는 대로 하겠소이다. 소녀가 방긋 웃고 다시 물었다. 저 늙은이가 검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씨앗을 함께 먹은 사이니까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화가 닥치면 함께 맞읍시다. 그러니 함께 죽읍시다. 소년은 깔깔 웃었다. 당신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군요. 좋아요. 함께 나가요. 소년은 단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좌자목은 다시 검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 앞에서 몇 번 흔들었다. 걸음을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소년은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가죽 주머니를 두드리며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벼랑간 잿빛 그림자가 번쩍이더니 단비가 좌자목의 오른손 위에 올라탔다. 좌자목이 기겁하여 손을 흔들었다. 단비는 찍! 하며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쨍그랑! 갑자기 좌자목의 손에 있던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오른팔을 축 늘어뜨리고 부르짖었다. 독이다. 단비의 이빨에 독이 있었구나. 그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바짝 움켜잡으며 도끼가 퍼지지 못하게 했다. 이미 그의 오른팔은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무량파의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몇 명은 좌자목을 부축했고 나머지는 모두 검을 뽑아들고 두 사람을 애웠었다. 쌍청이 앙칼찌게 말했다. 빨리 해동약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겠다. 소년은 겁도 없이 웃었다. 나에게는 해약이 없어요. 무량산에 많이 나는 통천초를 다려먹이면 해 독이 될 거예요. 하지만 3시간이 흐르면 이미 늦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정령 우리를 막는다면 나는 단비와 30마리의 독살을 풀어놓겠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당신네들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중독되어 죽고 말 거예요. 길을 비켜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울 테예요. 그러면서 단비를 꺼내들고 쌍청에게 던지려 했다. 쌍청은 싸워봐야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천천히 검을 거두고 길을 터주었다. 소년은 단예의 팔을 이끌고 당당하게 연무청을 벗어났다. 단예와 소년은 연무청을 나서서 어느 산비탈에 올랐다. 둘은 잠시 나란히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소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나의 단비는 섬전초라고 하죠. 번개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죠. 단예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군요. 소년은 자랑스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섬전초는 독사만 먹어요. 그래서 이빨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은 너무도 지독해서 한 번 물리면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해동약도 없고요. 그 긴 수염 늙은이가 단비에게 한 번 물린 순간 즉시 오른팔을 잘라버렸으면 살았을 텐데. 호호호. 단예는 깜짝 놀랐다. 당신은 통천초를 다려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소년은 웃었다. 그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우리를 놓아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단예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대는 잠시 이곳에서 기다려요. 내가 얼른 가서 좌자목에게 알려주고 오겠소. 소년은 급히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바보 같은 양반 그 말을 하면 우리 두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단예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소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요. 당신은 벨도 없나요? 그렇게 따기를 얻어맞고 패대기질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려고 하는군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미 광걸인가 뭔가 하는 작자에게 죽었을 거라고요. 단예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뺨을 한 번 어루만지고 말했다. 그에게 맞은 뺨은 지금은 아프지 않은데 기억해서 무엇하겠소. 애석하게도 그는 이미 죽고 말았군요. 작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 7층의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소. 소년은 입술을 삐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밝은 달이 동족 하늘에 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소녀의 얼굴은 더 아름다워 보였다. 단예는 소녀 옆에 다시 앉으며 물었다. 그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나의 성은 종이도 이름은 외자로 영이에요. 종영 종영이라 참 좋은 이름이군요. 단예가 이렇게 말하자 종영은 빙글에 웃었다. 그까짓 이름이 뭐 좋을 게 있나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하러 무량산에 와서 두들겨 맞았지요? 단예는 우울한 표정이 되었다. 나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전남 지방에 왔을 때 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듣자 하니 마오덕 나리는 손님에게 매우 잘 대해준다기에 밥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 집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가 무량산으로 온다고 하기에 산수를 구경할 생각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착 없이 웃는 바람에 그 같은 봉변을 당했죠. 호호 당신은 정말이지 너무 덜렁거려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오래 못살아요. 헌데 어째서 집을 뛰쳐나온 거죠. 단예는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자꾸만 무공을 익히라고 다그치시기에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라오. 종영은 커다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단예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그녀는 매우 호기심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어째서 무학을 배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생스러워서요. 단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생스러운 것쯤이야 겁나지 않소. 다만 아버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았기에 배우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화를 내시게 되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투시게 되었지요. 종영은 미소했다. 그대의 어머님은 언제나 당신 편을 들어서 아버님과 싸우시나요. 단예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렇소. 종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의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먼 서쪽 하늘로 시선을 던지고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불쑥 물었다. 당신 아버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단예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초청해 오신 몇 분의 사부님들께 글을 배웠어요. 사서삼경과 시사가부를 배웠고 또 한 분의 고승으로부터는 불경을 가르침받았어요. 십여년이나 배운 것은 유교의 인위도덕과 불교의 자비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나보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무공을 배우라고 하셨단 말이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아버님과 나는 사흘 동안 논쟁을 벌였고 결국 아버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님은 당신을 때렸겠죠. 단예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날 때리지 않으셨소. 다만 한 손가락을 뻗어 나의 몸을 찔렀지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수천마리의 개미들에게 물어뜯기는 듯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상해요. 이때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다투셨고 아버님께서는 나의 혈도를 풀어주셨지요. 그 이튿날 나는 그만 집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지요. 종영은 그의 말을 듣고 뭔가 생각하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아! 이제 보니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일양지를 익힌 무림의 고수시군요. 일양지요. 나를 찌른 수법의 이름이 일양지인가요? 종영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는 언젠가 아버님께 들은 기억이 있어요. 천하엔 신기한 무공도 많지만 손가락을 쓰는 무공에 있어서는 소림사의 금강지와 단시의 일양지가 가장 오묘하다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 무공에 능통하게 되면 백보 밖에 있는 사람을 기척도 없이 죽일 수 있으며 한치나 되는 두꺼운 철판을 마치 종이창처럼 뻥뻥 뚫어버린대요. 정말 아깝네요. 당신이 그 무공을 배웠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그 무공을 배웠어야 하는 건데. 당신에게는 관한 경제였을 Geschäft을 통해서 범인한 당시의 일양지여 head에 만드는 법을 필요한 데이터 일양지원을 내면 믿음이 되는 점이 나오게 되어있으니까요. 당신이 그 무공을 배웠을 수 있을 때까지는 희망한 시험을 보니 당신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